3일 만에 요고 저기 이거이거 저거 물 뭐 아유 뭐야 다레물 왕 다레물 도리수 수액 빼기 이렇게 굵은 나무에 가진 나무 가진마다 해도 되는데 작년에도 해고 올해도 또 합니다 작년에는 이거보다 더 빨리 한거 같은데 왜 작년에 했던데 작년에 했던데 또 뚫어야되고 그래 낫다녀 작년에 했던데 또 뚫어야되고 그릴루 작년에 뚫었던데를 또 뚫으면 안나오지 다른 데를 뚫어야지 나무마다 군역이 있는거지 뚫어주던데는 이미 거기가 사이가 맥혀있지 그릴루 막창나게 뚫어도 안되고 그만뚫어봐 그정도는 물 나오겄지 건조물을 갖다가 실리콘 해놓은거를 깊겨가지고 신식이 좋으니까 너무 약한거 같은데 물이 뚫어야돼 물이 뚫어야되고 물이 뚫어야되고 물이 뚫어야되고 물이 뚫어야되고 물이 뚫어야돼요 이렇게 실리콘 쏘는거 생얼을 받아서 호스를 연결하고 호스를 껴가지고 고식으로 잘라 물통을 열어서 물통력 속에다 집어넣고 테이프로 박고 이렇게만 해 놓고 테이프로 감아버리고 노란색에 지저분한거 안들어가게 테이프로 쫘악 감아줍니다 이렇게 챙챙챙챙 저기에도 또 챙챙챙 감고 작년에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빼던것을 물새지말라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테이프로 감아서 다시 이렇게 운실이 펜스에 있는 왕다래나무 세개만 오늘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세개만 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뚫는거 주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가 엄청 굵어요 이렇게 이 나무는 작년에 뚫은 자리가 없는 나무인데 엄청 굵으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가지마다 다 해도 나올건데 굵은 가지에 해가 안들어가게 여긴 제조미트로 해서 까만걸로 해서 이렇게 덮어야지 4개 이렇게 지금 해 놓은거네 여기까지 이거는 이 나무고 해서 여우위까지가 여기다가 한거 여기다가 한거 다른 새 치즈체할때 이렇게 요거 오고 요거 이제 나무에 꼽는거 여기는 호수 꼽는거 요거 호수 이렇게 해서 꼽는거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게 3만 7천원 6천원 3만 3천원어치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재활용품으로 쓰구요 요거 요게 요게 지금 요기가 이렇게 된 데가 요게 호수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나무도 꼽는쪽 호수가 요거 딱 맞게 맞죠 여기서 이렇게 껴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딱 맞게 요 요거 드릴로 딱 뚫어서 요기에다가 딱 띄우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아주 지저분한거 하나도 안들어가고 물 한방울도 안들어가고 깨끗하게 해서 수액채취하는 도구 요거는 필요한만큼 요만큼씩 잘라서 오는데 요게 1m짜리 2개가 와요 그래서 요게 1m씩 요게 아주 수액 우리는 먼저는 실리콘 그 꼽는거 그걸 잘라서 썼는데 실리콘 끝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하니까 아주 물 나와 물 나와 물 나와 그럼 물 나오겠다 물이 벗어 이렇게 물이 벗어 나오기 시작해? 응 어우 저기 물이 벗어 흘러네 나오겠다 물이 흘러 이거는 물 잘나오겠다 물이 벗어 떨어지네 뚝뚝 빡빡하게 들어가면 지저분한게 들어가야 자리가 없지 이건 내가 생각하는거에요 이건 호수만 있지 그치 이거는 물을 통해가지고 이 호수 이거 물 받는 통도 있어 사면 되는데 이거는 이런걸로 재활용화지 내일 되면 깨고 뭐이겄는데 여기저기 푸는게 더 이렇게 물 길이가 딱 맞네 빼죽해가지고 호수에 다 썼어 물 나왔어 나오잖아 물 나무 나무 한달은 빼먹지 나무가 굵기는 요 가운데 나무 이게 지금 굵은거야 요나무가 요나무가 굵어서 여기까지 길게 올라간건데 조금 꼬기가 낫더라 뺐습니다 뺀거 요거 물 맛좀 보게 요거 가져가 물 맛좀 보게 굵은 나무가 무색 오우 곱새컵 나오네 아이고 3일만에 요거 저기 이거 이거 저거 물 이거 아이고 뭐야 다렘물 왕다렘물 요거 속에 뭐가 좀 가라앉았는데 잘 먹어야 되겄네 복지가 빠져서 요거 뭐가 빠졌는데 위에 물만 먹고 밑에는 버리겠습니다 이거 마셔 이거 맛은 그냥 닝닝해 닝닝해 아무 맛도 없는거야 근데 이게 위에 좋대니까 건강에 좋은 거라니까 마셔 그 끝에는 마시지마 저 찌꺼기 써 물이 없나 근데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